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았고 벤버넨TV 연준 의장도 미국 국계에 대해 재정적자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주가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스는 1.03% 오르면서 1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발 지표 후제의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지수 영향력이 큰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사는 금융지주가 이 차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럽 기업들의 주문과 투자, 공동연구개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의 감 3구 시작합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김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지 이슈가 이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참 반가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승세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LG 정말 반가운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LG전자는 또 밀렸습니다만 일단은 LG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나케미칼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6%대의 강력한 상승세가 보였죠. 세 번째는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도 급락에 따른 일단은 반등 매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 넘게 급등이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LG디스플레이고요. 다섯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하나케미칼 그리고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차 대림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기관이 매수 상위로 올려놨던 대림산업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올려놨네요. 대림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 현대중공업 NHN 순서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CNC, LG고료아연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LG그룹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도를 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주가 납부기 과대했다라는 평가 아래 LG라든지 LG디스플레이는 사담는 모습을 보인 것도 역시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LG그룹주를 여전히 팔았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 순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본다면 고영, 다음 파라다이스, 우성 LST, 실리콘 웍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골프전, 네오위즈게임즈, 셀토리안, 성강밴드, 에이스 디지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특징적인 부분과 그리고 특징 테마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0.9% 상승한 462.2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수수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리고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로 인해서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AMO 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전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주인 파트론 그리고 KBT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양호형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미국 증시가 1%대로 크게 올랐고 유럽 증시도 프랑스 독일 증시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제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호재에 무말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단 장 초반 강세 출발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조금 악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그 부분이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이겨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인 13.1%를 상위하는 소폭 상위하는 13.3%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호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지치보다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9포인트 상승한 1.68%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광산주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산업 생산이 개선이 되면서 어떤 세계 원자재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이 광산주의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또 상승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셔서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산업 생산이 호전을 보인 것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개선이 된 것이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악화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개선이 된 부분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전 달보다는 소폭하였다는 것이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판 이런 경기 집회가 호전이 되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버넨키 의장이 미국이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폭을 깎아먹는 요인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개선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소매 유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 개선 영향으로 자원 개발주 그리고 산업주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집회만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0.1%를 상회했지만 전달 0.8% 상승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1년 2월 이후부터 2월 1.6% 상승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수입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조금 호전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호전이 되면서 인플레에 관한 우려감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식료품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둔화가 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마찬가지로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소매 판매도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구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정도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호제가 됐던 부분이 전월 대비 0.3% 증가에 비해서 악화가 됐지만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보다는 조금 호전이 됐던 부분이 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자제품 수요 부진과 그리고 자동차 대비전 판매가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전체 소매 지출의 둔화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세 둔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상 대비에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 소매 판매 부진은 단계에 그치고 이후에는 조금 상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2.9% 극감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용이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일자지수가 좀 늘어나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증시 살펴보죠. 어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1%대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대만 증시까지도 일단은 상승세가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홍콩 증시 정도만 조금 약부압 정도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전기요금 인상수식의 도쿄전력이 25%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룰러코스터를 타는 종목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이웃나라 종목입니다만 참 급등락을 심하게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증시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9,547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기가스업이 8.79% 급등을 했고요. 은행업이 2%대, 금융업도 1.95% 그리고 부동산업도 1.79%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경제지표에 임입어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주요 경제지표가 이상보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증시도 1.1% 상승을 하면서 2,7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부동산이 한 3.7%가량 올랐고요. 금융보험업이 2.11% 그리고 건설업이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 중국 인민은행이 한 달 만에 중국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리면서 올해 여섯 번째 지진율을 인상했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도 5그레일 만에 1.33%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8,82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은 2만 2,496포인트로 약보함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었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적었던 것이 좀 아쉬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또 매도로 나섰지만 기관이 이번에는 또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또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일단은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의 그리스 추가 신용강등에 따른 소식 때문에 상승폭이 좀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증시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소폭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이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자를 나서면서 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정도였었죠. 이제 중국에서 CPI와 PPI 그리고 산업생산 등 일단 경제지표 쪽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과 물가 인상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투자심리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급격히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차화점 그리고 건설, 은행, 기계, 증권업종까지도 그죠? 그동안 아주 뭐 많이 밀렸는데 증권업종까지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빛, 금속 그리고 전기가스, 의료정밀, 종이, 통신, 보험업종은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주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떤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가격 매력도 생긴 데다가 중소형 조선주들의 또 수주 소식이 좀 이어졌었죠. 그런 부분들에 일단은 호조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관련 주도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정태균 전문가님께서 강력 추천을 하셨던 세아특수강이 연속 이틀 동안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에 한 15% 좀 더 급등을 했나요? 이런 부분들이 전방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자동차 산업 관련 비중이 70%가 넘는 세아특수강이 부품 출하 증가세에 일단 힘이 보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 7% 넘는 급등을 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CI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이틀 동안 일단은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는 가격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라는 부분하고요. 동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됐고 또 고효율 등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반등에 나선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0.9% 상승을 하면서 4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일단은 보아권 출발한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460선을 회복했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통신 서비스, 운송 장비, 종이, 그리고 음식용, 기계 출판, 운송 업종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반면 방송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인터넷 주들이 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아시아, 그리고 좀 전에는 미국과 유럽 쪽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 내용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진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형성해 단기적으로 다소 불규칙한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음식료와 유통, 화학, 운송 장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120일 이평선을 회복하며 최근의 조정 분위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 투자 증권은 하지만 반등의 연속성은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저점을 기록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시그널 강화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전문지의 글로벌 100대 부품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부품사는 LG화학과 현대모비스, 현대위와 만도 등 4개사가 포함됐는데요. 이에 동부증권은 한국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주도로 성장을 해왔지만 현대기아차의 질적 성장 전환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양증권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얼마나 호재에 목말라 했는지 강한 반등 성공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경제지표 선전에 힘입어 대부분 강세 마감했는데요. 이미 신규 대출과 광유정성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하위하면서 중국의 긴축 스탠스가 완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5월달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던 반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장 마감 후에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추가 긴축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경제지표 발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긴축 완화 그리고 연착률 기대감은 경기 우려로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검증이 일단락되어야만 제대로 된 분위기 반전 또는 변곡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중인 미국 경제지표 결과와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13일 기준으로 컨센서스장 5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6월달 미시건드 소비자 심리지수를 제외하면 5월달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지수는 소포 개선될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낮아진 눈높이를 감안했을 때 더블 딥이 아닌 소프트 패치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지선 확보와 그리고 반등 시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티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통해서도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고용과 주택 소비로 이어지는 미국 경제의 자생적 선순환이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더블 딥 우려 역시 지나친 기후였다라는 이런 자기성찰이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기금은 물론 지식경제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정사업본부의 자금 유입 그리고 추가 집행 가능성도 급격한 조정을 제한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접근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낙폭 과대주의 위주의 트레이딩이 효과적이겠지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 화학, 정유 등이 유리한 매매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그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1% 넘게 올랐고요. 지난밤 미국 증시 역시 1만 2천 선을 회복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 그리고 생산자 물가의 변동폭이 예상보다 적었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 토재 역시 시장의 큰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선은 대표님,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할 텐데 어제 국내 증시가 올랐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일단은 어제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일단은 투맨은 가담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매도가 4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맞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 다져져 가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혹여 더 밀린다 하더라도 투맨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전략은 마찬가지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선전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그리고 제조업과 설비 투자 쪽은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컸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축 강도가 약한 지준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증시를 상당히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됐겠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략 중에 G2에 대한 경제 지표 상징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쪽도 나름대로 선전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둔화가 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 조금은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지표 쪽에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였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들이 이러한 효과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개선세가 이제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나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시장은 이제는 더 확인할 것이 하지 않고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자리가 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제 어떤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시장을 강하게 좀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기관의 매수세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날 같은 경우에 국가의 우정본부 쪽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어떤 지수를 더 이상은 하락시키고 싶지 않은 정도의 의지로 좀 판단을 하고요. 어쨌건 이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상승세로 크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렇죠? 상승세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직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승폭으로 치자면은 나름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밀리게 됐을 때 거래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적은 거래로도 다시 한번 크게 쉽게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면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오는지 이제 일단은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름대로 상승이 상당히 컸죠. 그 외에 따른 단기적인 매물이 또 출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오후장까지 강세가 유지가 되는지까지 일단은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인 수납매, 그렇죠? 업종별로 이 업종이 올랐다가 또 내일은 이 업종이 올랐다가 또 이쪽은 대형주 올랐다가 또 수용주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조금은 더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반등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식의 비중을 너무 크게 갖고 계신다거나 크게 물려계신 분들은 그러한 종목과 업종 쪽에서는 비중을 조금씩만 줄여보시는 것이 조금은 전략적으로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조선에 이어서 건설도 강할 수 있겠다. 어제 전략자 주셨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2,090포인트 일봉장 21선이 있는 부분까지 조금 상승폭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시장 전략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1선이 있는 2,09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혀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추격 매수보다는 방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나간 다음에 시장이 조금 참여하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덤벼들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피치 못하게 또 손절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일 같은 13일 날 시장에 가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13일, 13일 어제와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의 호적 시장의 호적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큰 영향은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가 유의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 계약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유발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조금만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일본 차트에서 보실 때 일단은 쌍바닥에 관한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은 21선을 돌파해 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5월 31일 같은 경우에 조금 강하게 돌파해 줬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해 줘야 추세적으로 이전과 3월달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지 만약 21선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된다면 2035포인트, 2040포인트 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난 뒤에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때 조금 따라가보자는 말이지 지금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부분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 측 선물 매수가 위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 보시면 3시간 중 1시를 기점을 해서 빨간 선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천 계약을 고점으로 해서 1,30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꺾이지 않은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11시 이후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 선물이 빠져나갔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바쳐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조금은 부진하거나 만약에 매도로 전환하게 된다면 21선을 저항으로 해서 시장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이 이어진다면 전일과 마찬가지로 제가 건설 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건설, 자동차, 석유, 화학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 생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비철금속 관련 제도도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연, 풍산 같은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하이스코, 현대차, 대림산업, SK이노베이션, 후성, 금호석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건설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정유주, 석유화학주 중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반등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에 접근을 하시고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이전에 제가 2140포인트에서 그랬듯이 수익이 난다면 절반의 수익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죠. 관심 종목 들을 차례인데 오늘 김성남 대표께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나오셨죠? 네, 사실 어제 좀 단기 종목으로 보실만한 종목으로 국영 GNM이나 아인스 그리고 젠트론, 아우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만 매매하다가 국영 GNM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갖고 아인스 같은 경우도 장중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 젠트론까지도 6%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좀 많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어제 대형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중소형 주들도 상승세가 크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도 중소형주를 좀 더 볼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일단은 젠트로라는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젠트로가 되겠는데요.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수체리 환경 관련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장마 관련돼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과 업종 쪽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제역에 따른 침출수 유출이랄지 어떤 수체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좀 상승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바닥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어제 이제 5일선, 그러니까 구경GM도 마찬가지였지만 5일선 대응을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조금 상승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시초가 이하로, 시초가부터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 가격 밴드를 이제 이 정도 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시가와 그 전날의 또 종가 정도 부근인 3,20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담아보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목표가는 3,500원, 1차적으로 3,500원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3,700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3,050원 정도로 이제 이날의 종가 정도, 시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좀 짧게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만약에 이제 젠트로가 이제 시가를 이하로 주지 않고 그대로 상승해버린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엔텍 정도로 네, 코엔텍이요. 네, 다시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엔텍은 후성그룹 계열의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성년 관련된 뉴스가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성명 공포감이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폐기물 처리 부분이 한 번 부각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번 급등이 한 번 6월 10일 정도에 나왔던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그룹 부분과 또 현대중공업이 지분을 한 10.88%를 가지고 있어서 이 코엔텍의 2대 주주입니다. 나름대로 그다 보니까 한 번씩 대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씩 같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엔텍은 매수가는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2,000원 정도로만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정도. 그러나 이제 마이너스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한 7, 8% 이상 상승이 되겠죠. 2,000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78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트로에 더불어서 코엔텍 모두 짧게 대응할 만한 종목으로 주신 거니까요. 꼭 손절가 잘 지키시고 매수가도 장 초반에 어떻게 시작할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이 무려 이틀 만에 1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새하 특수강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관심 종목 봐주십시오. 네, 일단 새하 특수강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루 기간을 두고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손절가를 제시한 손절가를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날에 말씀드렸죠. 6월 10일에 말씀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날 하루 정도 조정이 더 나오고 다음 날 이렇게 8, 다음 날 9%, 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의 수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상승폭을 추가해서 두드려도 오늘 쪽 시초가에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시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종가에서 다 털어내고 다음에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고 매수타임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도 오늘 김성남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 간식종목 모터가 김성남 대표를 이겨라는데 그래서 이 모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타이어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쌍량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일 같은 게 조금 8% 정도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분량에 관한 분량 제품에 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조금 자동차 수가 강세를 보인다면 그런 영향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2차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 정도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9% 정도 상승했는데 또 강한 반등이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번 사례를 본다면 4월 13일 같은 경우에 다 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차, 다음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차 반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쪽에서 한 5% 정도 상승폭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4만 2천원에서 4만 2천 5백원 정도 사이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부분인 4만 5천 5백원에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61선이 있는 61선이 이탈할 경우 손절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는 4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말씀드리자면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이건 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새하특수강처럼 하루 기간이 걸리면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까지만 한번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어제 평창 테마주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3,050원에서 3,200원에 설정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3,050원에서 3,15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3,450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도 2,900원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종목에 대한 수익률 목표는 한국타이어 그리고 쌍용정보통신에서 각각 4% 이상 이 정도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정리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주시는지요? 나름대로 어제 글로벌 전체적인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회복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러한 지혜가 아직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것들 확인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예상외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봤을 때 조금은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격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오늘의 대박 전략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